다음 아시안게임, 올림픽에서도 약간 수정 보완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점수제로 이어지겠죠 이번 대회는 아쉽게도 이 컨바인 경기에는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자인 선수가 리드에만 출전을 작은 홀드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레카미 선수는 75.1까지 기록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레카미 선수는 75.1까지 기록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레카미 선수는 76.1까지 기록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레카미 선수는 50.1까지 기록이 될 것 같네요